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 항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도쿄올림픽 보이콧 사겠다라는 것까지 반영을 보이니까 일본 내에서는 지금 그런 것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 일본이 그냥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도는 무시하고 그냥 진행이 상관없다는 얘기는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결국에는 일본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사상 생각까지 지금 어떤 제대로 된 생각 이게 예전에 전체주의 국가 예전에 보시면 히틀러라든지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 그 당시의 상황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린이라든지 무슨 얘기냐면 일본 전체 국민들을 독일 전체 국민들 이탈리아 전체 국민들을 이제 굉장히 우민화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따라오려 일본 정부 독일 정부 이탈리아 정부가 하는 것이 마치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굉장히 안 좋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사상과 의식을 집에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전쟁을 벌이게 만드는 그런 독일 일본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우길기를 또한 이 도쿄 조직이 위해서 올림픽 조직이 위해서 우길기 응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길기를 경기장에 반입한 것을 허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우길기를 이 그 도쿄 올림픽에서 홍보하겠다는 얘기죠 홍보 무대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한 일주일 이내에 이 팬덤이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음성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기장 입장을 허가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인도 베트남 영국 남아공의 변종 바이러스를 그냥 전세계로 퍼지게 하겠다 200여개 국가에서 15,000명이 올 텐데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전세계로 생각해봅시다 지금 그 면증 바이러스를 감염된 일본인이 15,000명이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선수단에게 이제 그 퍼뜨려서 그것이 또 다시 200여개 국가들이 다시 돌아가서 15,000여 명이 결국은 또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아마갯돈, 캐나다 정부, 캐나다 그 뭐죠? 그 KBS와 같은 공영방송인 CBS에서 얘기하는 아마갯돈의 전쟁 아마갯돈 상황을 막는 건 말씀하신 거죠 지금 독도를 자국이 영토로 표기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1일 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서한문을 보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한 외교부에서도 이날 오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취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항의를 해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얘기하기로 이날 토마스 바흐 곡조올림픽 IO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지사로서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 사용에 대한 1380만 경기도의민의 강한 우려를 전하면서 일본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펴게 했으며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장을 펴고 있으니까 이것은 일본의 이런 형태는 국제협법과 올림픽 정신에 아주 위배가 되는 정치적 폭력적 침략적인 행동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냥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를 우리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 하든 말든 대한민국 하나 없어도 올림픽은 충분히 잘 진행된다 개최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지금 팬덤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호카이도의 사뽀로 시장이 지금 마라톤과 경보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또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을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어제 지진 어제 6월 5일 오키나와의 카치렌 하이바루 지역의 지진이 4.8 강진한 이후에 우리가 일본의 지진의 추후의 판단은 뉴질랜드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뉴질랜드의 지진 상황이 더 발생했었기 때문에 도호쿠 지방의 지진을 얘기를 했었죠 지진이 날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어제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뉴질랜드에 6월 5일 켈르마드 지역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라든지 도호쿠 지역 미야기현이나 이와테 아우머리 쪽에서 지진이 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지금 뉴질랜드 켈르마드 지역에서 또 지진했습니다 뉴질랜드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그 다음 여기를 보여주면 여기는 피지로 보이죠 피지에서 또 지진이 났죠 따라서 오늘까지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지진이 미야기현 아니면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역시 후쿠시마 현의 이와키시에서 지진이 난 것입니다 이와키시 동남동쪽 166km 지점에서 4.3km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이와키현의 지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후쿠시마 이와키현인데 후쿠시마 이 지점과 거의 유사한 지점이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지진을 보시면 2016년 11월 22일 날 후쿠시마 나미에 거의 지금 오늘 후쿠시마 이와키 지진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동남동쪽 35km 지점에서 6.9의 강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11월 22일 날 후쿠시마 나미에서 또 발생을 했죠 계속 지진이 발생합니다 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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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생을 하죠 계속 지금 나미에서 지진이 나고요 나미에 나미에 계속 발생을 하면서 역시 나미에서 또 한번 24일 날 5.9의 강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나쿠니를 한번 치고 나서 요나쿠니를 한번 치고 나서 이제 25일 날 페트롤 파워레스 캄차스키 여기는 캄차카 반도 러시아입니다 이에서 25일 날 한번 더 치죠 이때 그 2016년도가 이제 1월 30일 날 캄차카 반도에 페트롤 파워레스 캄차스키의 7.0을 치고 나서 일본의 구마모토를 4월 14일 날 6.8, 그 다음 16일 날 7.0 그 다음 4월 16일 날 에콰도를 7.8을 친 그 해입니다 그 나서 타지키스탄 6.0 지금 2026년과 굉장히 비슷한 2016년입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이와키를 치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 나서 이제 역시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사우스 인디아노 오션 항상 일본의 강진이 발생할 때마다 사우스 인디아노 오션에 지진이 발생되죠 이렇게 지진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나서 또 특징적인 것이 보면은 보시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12월 8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6.6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그니까 그 지금 2021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금 최근에 오리곤과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에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아 아 1996년도 샌판시스코 대진 이후로 지금 이 샌안드레스 단층 남쪽 끝인 이 솔튼 호수 부근을 해가지고 2021년 지금 6월 6일 날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면서 LA와 샌디에이그 오렌지 카운티 쪽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말씀드렸죠 샌안드레스 단층의 활성 단층이 굉장히 그 활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팬과의 연관성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와키의 지진이 났는데 이와키에서 11월 20일 역시 이와키에서의 지진 5.0이 났습니다 2016년 11월 20일 따라서 2016년 11월 22일 날 후쿠시마에서의 강진 이후로 또 이와키 났기 때문에 남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후쿠시마의 후쿠시마의 강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의 지금 6.9 나미의 강진 이후로 이와키의 지진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후쿠시마 지금의 나미의 강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